먼저 좌측 먼저 촬영하겠습니다 네, 다음 겉면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측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좌측에서 드리기 해주시면 곧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먼저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 겉면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측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겉면 봐주시고요 먼저 좌측 먼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겉면 봐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잠시 좌측에서 드리기 부탁드리고요 좌측 먼저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먼저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겉면 봐주시고요 네, 다음은 우측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측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두 분은 무대를 잠깐 드리기 해주시고요 우측으로 이준혁 배우 올라와서 새로운 형태 촬영할 때 네, 이준혁 배우는 우측으로 우측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배우님 좌측 먼저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 겉면 봐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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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가주시고요 네, 다음 겉면 봐주시고요 네, 다음 우측 바비슘혁 배우입니다 네, 최근 무대에 잠깐 드리기 명 lobak million 주시고요 다음으로 우측 받으시면 됩니다 화이팅하고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요 포즈 잡아주시고 잡숨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정병 부탁드립니다 다음 우측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행사를 모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